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6월 평가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긴장을 하고 이렇게 6평을 기다리고 있을 건데 6평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학습법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표를 좀 써 가시면서 이걸 새겨 들으면서 6평 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심해야 되는 사항 첫 번째. 6평은 수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6평을 못 쳤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오 예 나는 N수로 대학을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자 대학은 현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쉽죠. 그래서 6평을 망쳤다라고 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자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6평을 치룰 때는 개념 정도만 다 돌리고 그리고 이제 중킬러 정도까지 마스터를 했지 킬러를 제대로 건드려보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킬러까지도 다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지 못했는데 6평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까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만점을 받으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 번 6평은 수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네 아주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명심해야 할 사항 두 번째 보통 학생들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2,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킬러를 미친 듯이 파죠. 왜? 킬러를 맞춰야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 생각보다 2, 3단원의 중킬러 영역이 좀 탄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평은 나는 과연 중킬러를 모두 내가 푼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는가? 내가 단 하나라도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자 중킬러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쌤은 진짜로 한 7년, 8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계속 41점이 나와 봤는데 얘는 킬러를 다 틀리는데 중킬러는 절대 안 틀려. 나는 고3 생활 내에서 그 생활하는 동안 그 친구는 결국 점수가 아주 좋게 이제 성과를 이 친구는 수능에서 봤는데 중킬러를 절대로 틀리지 않은 그런 케이스를 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킬러는 실수로도 틀리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잘 학습이 되었는지를 꼭 되돌아 보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명심해야 되는 사항 세 번째는 시간 배분 연습은 미리 미리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입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보통 1에서 17번 중킬러 포함이죠. 여기까지 정확한 내가 푼 내용들은 모두 만점을 받는다라고 해서 정확도를 높이면서 18분 이내에 끊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쌤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이 선생님 18분?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다라고 한다면 1에서 17번까지 25분 이내로 푸는 것들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에서 17번을 18분에 끊을 것인지 21분에 끊을 것인지 아니면 25분에 끊을 것인지 이 시간 배분부터 잘해서 이 시간을 점점 점점 줄여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 연습은 6병 때부터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쌤이 방금 앞에서 말한 1, 2, 3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 네 킬러를 공부하는 킬러 학습법에 대해서 쌤이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평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모의고사를 만들 때 완전 all new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아.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번에는 a, b, c 중에서 a를 가렸으니까 다음번에는 b, c를 가리고 시험에 낼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그런 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 대비 6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1년도에 치러진 문제인데 자 한번 봐봐. 자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요. 자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 일시정지 해놓고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네요. 분자량은 a가 b의 두 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반응하는 개수는 이게 1이면 a와 a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그림은 a가 v리터가 들어있는 자 필요없고 1리터라고 쓸게요. 자 뭐 상대적인 상대 값에 대해서 쌤이 쓸 거니까 a가 처음에 1리터가 들어있었대. 근데 여기에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경시켰을 때 마지막 이 피점에서 부피는 2.5 v 뺄게요. 리터다 라고 우리가 그냥 2.5 리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를 잘 봐. 자 y축이 밀도야. 그럼 봐봐. 자 밀도는 부피 분의 너희들이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넣어진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지. 그러면 여기에 밀도 1이고 부피 1이니까 여기서 질량은 얼마다? 1 곱하기 1. 1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부피가 2.5고요. 뭐 지금 밀도가 0.8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은 얼마? 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너희들이 어디까지는 뽑아낼 수 있냐면 얘가 1이네? 그럼 1에서 2가 들어갔는데 넣어준 질량이 w네? 그러면 아 w를 1이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1g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w가 있었으면 그만큼 또 1을 첨가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2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가다가 꺾이는 지점은 무슨 지점이다? 아 반응이 종결된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쌤이 한번 써볼게. 자 그대로 쓸 거야. a와 b가 반응을 해서 a, c가 되는데 처음에 1리터가 있었대. 맞죠? 자 1리터가 있는데 얘가 1g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wg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더 넣었을 때 맞죠? 그러면 몇 리터인지는 모르지만 뭐 여기에서도 1g을 넣었을 때야. 그럼 잘 봐. 자 어차피 여기에서 반응 종결해서 처음에 존재했던 a는 1리터를 모두 쓸 것이고 a의 개수는 c의 개수와 같으니까 1리터 다 썼다. 이건 될 거야. 그럼 얘가 0이면 여기에서 얼마야? 1리터가 나오겠죠? 오 그런데 b에서 모래 2.5리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5면 얘가 얼마가 남는데 자 1.5리터가 남는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 뭐 분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써야 합니다. 자 써볼게. 자 m a 대 m m b가 어 2 대 1이면 만약에 얘들이 같은 질량이 존재하면 몰수는 n 대 2n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이 단서를 이제서야 사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봐봐. 같은 질량인데 얘가 1리터야. 그럼 얘는 분자량이 2분의 1이니까 뭐 2리터다. 라고 쓴다면 어 예 다 구했네. 뭐 얘 0.5 쓴 거네. 그러면 잘 봐. 반응하는 개수는 몇 대 몇 대 몇. 2 대 1 대 2네. 그러면 a의 개수는 2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봐봐. 2 중에 4분의 1을 썼어. 그럼 여기서 얼마를 쓴 거야. 자 2 그러니까 0.25g을 쓴 거잖아. 2 중에 1.0.5니까 4분의 1. 그럼 여기 1리터가 1.25에 대한 무엇을 가져 질량을 가지지. 그러면 여기서 밀도 x가 있는데 1리터가 1.25에 대한 질량을 가지니까 밀도 1.25다. 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문제에서 발문하는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1.25와 2를 뭐 하는 거 곱해서 답을 도출하는 게 정답이었는데 자 이제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한다 고민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쌤은 이 평가원 문제를 봤을 때 여기는 좀 지워볼게 어디에서 어디에서 약간 필이 꽂혔냐 하면 뭐지? 1차 함수네 1차 함수야 그럼 이 잘 생각해봐 A가 있는데 B를 조금씩 넣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고민을 해야지 A가 있는데 B를 조금씩 넣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 첨가를 한 거잖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A몰만큼 사용되고 B는 넣은 걸 계속 사용시키겠지 그러면 뭔데 C가 생성되잖아 C가 생성되는데 잘 봐 기체의 밀도가 뭐 1차 함수로 증가해 그럼 쌤이 다시 한 번 써보도록 할게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 밀도가 1차 함수로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넣어준 이 질량은 일정하게 증가 그런데 부피가 일정하면 뭐 분모가 일정하고 분자만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1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즉 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뭐 처음에 반응해서 사용하는 A와 뭐 생성되는 C의 몰수는 뭐다 같구나 왜 1차 함수니까 라는 걸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좀 공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쌤이 왼쪽에 한 번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이거 지우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내가 만약에 어 평가원을 이제 출제위원이라면 1 이런 걸 건들 수 있는 거야 1차 함수로 A와 C의 계수 찾기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엔젤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는 이걸 A라고 하고 나는 실제로 이걸 C라고 바꾸고 1차 함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캐치해야 될까 오예 뭐 1차 함수니까 C가 A랑 같겠네 라는 것을 캐치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를 겁나 많이 한 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한 타임을 너희들이 쓰면서 고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을 바꿀 수 있어 자 분자량이 A가 B의 두 배래 그러면 조건을 바꿔서 발문 자체를 분자량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얘들아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A B 주고 C 구하게 하는 것처럼 A C 주고 B 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분자량 은이라고 하는 걸 주려면 또 고민을 해봐 뭐 분자량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대한 무슨 관계 질량비는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쌤이라면 내가 이걸 최대로 어렵게 낸다 라고 한다면 평가원은 연습은 해야 돼 맞죠? 평가원이니까 연습을 하는데 최대로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 하나 바꾸고 얘 눈금을 줄 거야 한 칸 그리고 두 칸 그리고 세 칸 네 칸 이렇게 쌤이 눈금을 주고요 그리고 시킬 거야 그럼 너희가 무엇을 캐치할 수 있어? 어 예 여기에서 0.25W를 썼구나 이렇게 캐치할 수 있지 그래서 분자량을 묻고 이걸 하나 주는 것들도 너희가 연습은 해볼 수 있어야지 그러면 되나 안 되나 보자고 자 한번 해볼게 자 이 문제에서 봐봐 주어진 조건이 이거잖아 자 노란색 조건을 봐 여기가 0.25W면 얘가 W다 1이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얘가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 맞죠? 지금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얘가 1이고 여기에서 얼마 1.5L가 나와야지 어 나중에 합이 2.5L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어 그럼 이렇게 확인한다면 봐봐 지금 반응하는 B가 1대 3인데 남은 3 그러니까 1대 3 0.75W에 해당하는 게 1.5L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0.5L 반응하겠네 자 너무 못생겼다 자 0.5L 반응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맞죠? 자 0.5L라면 우리가 무엇을 자 분자량의 B A와 B의 분자량의 B를 계산할 수 있죠 왜 좀 이게 얘가 지금 얼마야 2L고 어 총 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분자량의 B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너희가 이제 물어보는 것도 어 좀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이건 좀 반응하는 B가 몇 대 몇이다 라고 주어주는 것은 좀 쉬워 맞지? 너희가 봤을 때 쉬워 그러면 또 고민을 해야지 어 분자량을 묻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바꾸면 문제가 예쁘게 살까 이렇게 줄 수도 있지 봐봐 자 이 문제에서 착착착 이렇게 해주고요 너희에게 너희에게 여기가 W다 아니면 이 지점이 이제 너희에게 안 줘 안 줘 이걸 안 줘 그냥 2.5L다 라는 것만 줘 그리고 여기를 너희에게 1.25다라는 이 사실을 주고 누구 여기 지점이 얼마게 이렇게 발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다시 지우고 이제 가볼게 문제가 여기도 가려보고 저기도 가려보고 다 가려본다 라고 했을 때 어 A와 B가 반응을 해서 뭐 얘가 이제 C, C가 있는데 요거 두 개의 개수는 같다 라고 우리가 쓰고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한 계단 이제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L가 있는데 뭔데 당연히 1L가 나올 것인데 2.5L다 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여기가 자 1.5L가 남아있고요 0이다 뭐 여기 아까 썼던 거랑 너희들이 다 똑같다 라는 걸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 뭐 여기에서 2.5다라는 건 쓸 수 있는데 여기 1.25다라고 하는 것은 뭔데 지금 이게 1g 반응을 했을 때 누구가 얘가 얼마 1.25g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1.25g이 되니까 1L분의 1.25네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반응한 것은 1g과 누구다 죽여 자 1g과 누구다 어 0.25g이 되겠네 라는 사실도 너희들이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뭐 반응하는 질량비를 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자 여기에 대한 밀도를 너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가리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학습을 해보면 이게 킬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킬러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 듣고요 어 나는 이렇게 원래 쌤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 댓글 한번 달아주면 내가 와우 박수 한번 쳐줄게요 그리고 쌤이 이제 어 2021년도에 치러진 6평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어 선생님 저 이거 이 분석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또 이제 반응 나오는 걸 보고요 쌤이 시리즈로 한번 쭉 분석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들어주시고 같이 이 내용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런 식으로 킬러를 잡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 저는 킬러 공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6월 평가원 아주 좋은 결실을 우마리아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